이 얼굴 명창 오프닝에 딱 맞는 한 분이 이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곡의 공식 오프닝, 요정. 효정 씨! 제가 갑자기... 효정 씨가 주간화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얼굴 명창이라고 해요. 제가 적었어요. 자신 있다. 자신 있다기보다 멤버들의 얼굴 클로즈업 딱 해서 그 약간 이목구비를 제대로 보고 싶더라고요. 멤버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고 싶은가 아니면 본인 클로즈업 하고 싶은가 아니면... 저도 한번 나와주면 좋죠. 귀여워. 저도 섹시한 거, 도두한 거 한번 해보고 좋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렇죠. 귀여워. 그러면 우리 이 순간을 기다리는 효정 씨가 라이벌 한 분을 뽑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애들 너무 쎄. 여기 애들... 아니 다른 팀이에요? 여기 애들 너무 쎄는 뭐예요? 여기 애들 너무 예쁘고 이목구비 너무 대단해. 인정해. 국어책 아니지, 국어책.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라이벌리라기보다 저랑 티키타카가 잘 맞는 친구 하나 있어요. 티키타카. 스위스! 와우! 와 진짜야, 진짜. 언니 너무 돼! 둘이 약간 영혼의 콤비 같은 느낌이네요. 영상적이야, 이 둘은 진짜. 아주 사실상 결승전이에요, 지금. 우리 비주얼 콤비야. 저는 비주얼 콤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끼 콤비라고 생각해요. 아 고마워. 제가 티키티키 한번 하니까 탁카타카. 칼 aktar. 와우! 다시 해보세요. 제가 티키티키. 타카타카타가. 타카타카타카.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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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만은! 안 맞더라구요? 맞습니다. 탈탈탈탈탈탈탈. 간혹 욕심부려요. 방금 속에 살짝 있었는데? 조금 욕심부려요. 죄송한데 이 두 분은 왠지 커튼 열고 계속 말만 할 거 같은 느낌이에요. 표정 언니 마이베이 할 거 같지 않아? 둘 다 마이베이 둘 다 마이베이 여기 결승전이야 여기 결승전 그냥 끼 보면 돼, 끼 보면 돼 맞아, 맞아 끼 콤비, 끼 콤비 온창! 오픈! 아,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너무 잘 야! 아, 너무 잘 마이베이라니까 야! 야! 짝이! 야! 짝이! 야! 마이베이 마이베이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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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 씨는 거의 뭐 이거 이걸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 그냥 시안 같아, 교문 진짜 다리 만화 각도가 여기서 나왔어,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과연 두 분이 보여줄 수 있을지 냉창 오픈합니다 아! 아! 내 노래 했네 와, 저렇게 어느 사람 처음 봤어 오, 이러진 않아요, 처음이야 야! 어머 어머 야! 야! 아이고, 아이고 아, 현승이! 됐다 현승이! 자, 승희 씨 치고 나오나요? 네 승희 씨!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머 어머 왜 이래? 나는 못 보겠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뭐 하시는 거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뭐 하시는 거 아, 웃긴다 웃긴다 와, 정말 승희 씨 빠져나오셔야 해요, 빠져나오셔야 해요 아, 예 아, 예 몰입했어, 몰입했어 선생님, 만족해요? 두 분? 뭐, 만족이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음을 위해서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티키타카